수리 야 여기 템 뜨는 거 봐 아 이건 저기구나 여기는 이제 이런 것도 뜨네 이제 맵이 복잡해졌네 아니 안 먹을 거 없어 미치겠네 이거 아 얘 개 개 아 얘 얘가 리페 오네 와 2만 4만 2만 와 15 돈 순식간 없어지네 50만 있었는데 와 돈 또 이씨 돈 안 쓸 줄 알았더만 이거 이씨 17만원을 썼네 한번 수리하는데 다 다 아이템도 팔아야겠네 그거 책은 진짜 이씨 얘도 벌써 왔네 어쨌든 뭐 이씨 수리안에 쓰였으니 이제 맵에 다 나와가지고 이게 어후 어? 디스커버라고? 물고기만 잔뜩 나오네 일로 가야되는구나 어차피 지금 론을 아 이거 나 시작도 못했네 어 다 찍었나? 어 뭐야 아 펄 이거 썸머가 스프링하고 걸러윈드 두 개를 끔 먹었어? 뭐 뭔가 많긴 아 아니구나 이거 매 한 바퀴 돌아야 돼 이제 와 이거 완료된 게 이거고 완료 안 된 게 이거구나 색깔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밑에 있는 거야?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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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가 조금 늦어 뭔가 음 아 이거 이거 아니구나 끝이야? 더 이상 모을 애들 없나? 미니들도 아니였네 우리 키프야? 어? 뭐야 아 맞구나 완료됐나 보군 터널은 뭐지? 제빙 그는 롱 messed up 이쁜같은 이 여전에는 제프윈 태어난지 제프윈 잔 다음에 그는 딜렉 aksi 세워 왜 이래 자세기 뭐 시 다주노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완전 제일 큰 거인가봐 얼마나 웨이트를 해야 되는 거였지 아 뭔데도 80이래 13레벨인데 와 아이템 크리에이터 되게 오래 걸리겠다 이거 뭐야 이게 나온 거구나? 도대체가 다 내가 쓸 수 없는 템만 나왔어 있는 돈 다 쓰면 이거 아이템 팔아야겠네 그냥 장신 뭐야 너 누구니? 걘가? 아 힐러네 힐러가 생겼군 야 넌 왜 여기 있냐 저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없나 참 지금? 음 음 어 아이템을 좀 팔아야 되는데 여기 저기 셀러는 없나? 아 아 진짜 뭐 그렇게 가득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밖에 있는 애가 그거였나? 아이템을 부지지 말고 팔아야 되는데 다시 15만 만들어야지 이거 아 아 원래 이런 거 봐도 편하네 그치? 아 아니 물약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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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즐기고 다녔는데? 응 지금 다 즐기고 다녔는데? 응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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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옹 내가 뭐 시킬수도 있는 그게 됐네 쾌가 끊긴듯? 응? 얘들도 시간 필요한 건가? 지금 퀘스트가 중간에 지금 물음표 단 애들이고 아 얘는 이거 무한적인가? 어? 내가 빨리 잡을게 이제 야 얘네 데미지 어이구 이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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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데이 자 어이구 어이구 페이딩 다 실패했어 이 재료를 줄이 샤라리 고개 같은 거 밑에 아니 밑에 어서 구해야되지? 얘 저기가 없어서 놀고 있나 보구나 아직 알케미가 없어가지고 그러고보니깐 터널 만들었다 안그랬나? 반대인데 어디를 가야 하냐 아 컴백 트레이닝이 팩션 쾌그로 되어버렸군 보스급도 잡는 거 나오나? 어? 아 아 아 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자면...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은 꽤 위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렇게 빗나가냐. 이것도 참 잡기 귀찮은 놈들. 네, 여자. 좋은 일이야. here's a little something I found on the... see ya! hmm? did you come here to train or cha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to fight again. and I'll test you to see how you stack up against my record. you want to fight a big creature or a bunch? don't worry, which creature would you like to fight against? these giant rat... good luck! 설마 이거 다 해야되나? 얘네가 주는 고기는 그 고기가 아니라가지고 아 그 저기 그 조건이 있나? 라지는 끝났잖아 다 한 바퀴 다 도라지나 보다? 수채가 너무 많은데? 아 저도 이씨 단검을 주고 있어 이씨 무슨 단검을 줬는데? 어? 뭐야? 그러면 아까 저기 액세서리 뭐 줬니? 음... 음... 이거 아까 머금 반지 아닌가? 이걸 준건가? 음... 음... 돈만 주는게 아니었네 전설템을 주잖아 레전더리를 이게 팩션캐라니 어디가 어디였지? 시체종 없어졌냐? 아이씨 어디가 어디가고 놀다 와야되네 이거 아 뭐 상관없지 뭐 루팅 어차피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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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아이씨피 하긴 이거 아이고 아이 돈 주네 쓰읍 흠 이게 마지막인데 일단 바퀴 도는 건 아이씨 야 그러고보면은 이거 페어액에서 이거 베껴 쓸 수도 있겠는걸 페어액도 이런거 있는데 비스트 잡아갖고 만드는거 이 게임을 위해서 영감받았을 수도 더 흥분이 어 아이 트렌처 저거는 씨 뭐야 아직 안 끝났네 아이 뭘 내가 뭘 늦게 잡았더라 이건가 이건 뭐야 언제 끝나는거지 무제한인가 아이씨 이거 뭐야 아이씨 망했다 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 뭔데 왜왜그래 아이씨 그지같은 기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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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요 아 아니구나 우와 뭐야 업을 줬네 야 이거 데미지 차이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 밖에 차이 안 아 동네배 난 트레츠를 갖고 그거 나온 줄 었때만 양성검이었네 이건 드레이션이구나 야 참 근데 미치겠네 이거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와 양성검이 이렇게 나온 것도 진짜 처음이네 막바지 가니까 이렇게 나오네 디자인이 심플한데 그냥 깡뎀이라 이펙트가 없어 이것도 깡뎀이고 이것도 깡뎀이긴 하지 양성검이 지금 전사급이 두개가 나와버려 아 이건데 이거 지속 퀘스트인가 보네 계속 단축단축 해서 뭐 저기까지 나오는 건가 어쨌든 전설 무기는 나왔어 뭐야 뭐야 아니 도대체 여기는 뭐지 그냥 갈까 쟤네 퀘스트하고는 상관없는 이게 길이 끊겨있지 여기 여행한 길인데 오 뭐야 깜짝아 낙사가 없지 게임은 메이지 메이지 저거 아직도 안되는 것도 있네 뭐 별로 안 찍었으니까 스킬적인 자체를 물약을 잘 안먹어가지고 덤벼 덤벼 페링 오랜만에 크리티클 떴네 페링은 크리티클이 좀 많이 아 이거 오랜만이네 에브로지까지는 진짜 가볍게 해 이거 움직이는 줄 알았네 바람에 흔들리는 거구나 와 시간이 이지 어 이거 아니야? 어 여기는 어떻게 가는거지? 대기 쓰읍 어어어 재활용 모비군 아아 투피링 늦었어 여긴 뭐지? 여기 퀘스트가 하나 있긴 하네? 왜 안 보이지? 이거 윈데? 실은... 지금 퀘스트가 중간에 끊겨갖고 지금 이거 이씨... 뭐가 잔뜩 있긴 있는데... 표시가 안 되네... 여기가 끝이 끝 같은데 여기... 뭔가 지금 연결이 안 되네... 퀘스트가... 오토세이브 안 됐나? 에이... 75시간째 하고 있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전기방기...